골수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기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1만 6,700여 명 가운데 56%가 실제 기증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거부한 사람의 66%는 본인이 마음이 바뀌었고 33%는 가족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현재 골수 이식 대기자는 1만 3,710명인데 기증자를 만난 사례는 15.8%에 불과합니다.